30년의 경험과 노하우, 5년간 매진한 기술개발로 국내 최고의 환경장비 기술력을 갖춘 다원산업. 이제 다원산업이 국내 최고, 세계 최상의 기술력과 성능을 탑재한 파본기 개발로 재활용장비 분야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재활용품의 선별 분류에 파본기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인데요. 끝말림 현상, 저조한 파본율 등 수입산 파본기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국산 파본기가 없어 작업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원산업이 개발한 한국형 파본기 카이로드 BM630은 수입제품 우위의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재활용장비 최초의 NEP 인증제품입니다. 다원산업의 기술력으로 열어가는 국내 재활용산업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 카이로드 BM630이 만들어갑니다. 카이로드 BM630은 전세계 유일한 2축 파본기입니다. 한 개의 축으로 파본을 하는 기존의 외산장비와는 달리 양축의 커터가 봉투를 밀어주는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완전 파본율 98%를 자랑함과 동시에 시간당 12톤의 대용량 처리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축의 편차를 이용한 공학적 설계로 공병 훼손률을 2%로 낮추고 특허받은 원터치 축관 조절 장치로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다양한 크기의 대상물을 완전 파본을 실현합니다. 대부분의 파본기가 한 축 파본을 수행하는 이유는 파본기에서 회전하는 축에 끈 말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축의 숫자를 줄이기 위함인데요. 파본 과정에서 끈이나 이물질이 말려 들어가 기계의 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최소 월 2회 이상 끈 제거 작업이 필요합니다. 카이로드 BM630은 다원산업의 특허 기술을 통해 끈 말림을 억제하고 완전 제거를 수행하는 전 세계 유일의 이축 파본기입니다. 과학적 축구조의 설계와 디자인, 차별화된 커팅 기술을 이용 장시간의 파본에도 끈 말림 현상을 완전 억제함으로써 극한의 한계를 극복해 우수한 성능을 구현합니다. 다량의 처리물을 파본함에 있어서 높은 파본율을 유지하고 장비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는 처리물의 투입량 조절이 필수인데요. 카이로드 BM630은 자체의 정량 공급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사용처의 투입 방식에 상관없이 정량 공급을 수행합니다. 또한 별도의 정량 공급 시설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 및 장비 운영 면에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카이로드 BM630은 우수한 파본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관리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내 환경 장비 최초로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IoT 원격 제어 서비스, 원터치 자동 슬라이딩 도어 장치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특히 장비 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어가 열리는 순간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풀 셧다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파본실 내 72도 이상의 온도 상승 시 자동 소화장치 작동과 경고음을 통해 화재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카이로드 BN630은 파봉시 발생하는 비산 먼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밀폐형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집진 필터를 더해 미세먼지의 발생을 억제하여 작업장 내 작업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원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든 한국형 파봉기 카이로드 BN630의 성능은 선별률, EPR 회수량, 하역 차량 대기시간, 업무 효율 등 MRF 작업 전 라인의 커다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완전 파봉을 위한 기능성, 작업자를 위한 안전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효율성을 갖춘 한국형 파봉기 카이로드 BN630, 카이로드 BN630의 환경 장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환경 장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MRF 라인 전체 장비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한 다원 산업, 앞으로도 다원 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든든한 파트너로 재활용 자원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